태양전의 제음 행사들에는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소기장, 에콰도로과약길종합대학교 직원 학생들, 인도네시아 바드자키계회사 송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소기장은 회고 모임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아래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추장을 용도하시어 조선을 광복하시었으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을 강력한 사회주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의하는 김일성 주석이 혁명력을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각각에서 계시어 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조국 김일성 조선으로 빛을 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드자키계회사 총사장은 럭화물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차안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감상하고 회사 송원들을 대표해서 위대한 김종일 각각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용도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한편 3월 29일 봄아프리카운동 소기국에서는 김종일 각하의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돕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청년수지마대공장과 강원도 전신전화국의 선군 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 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표창장과 공동순회 우승기가 수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 높이 자력경생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데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선군혁명 총진군 대회의 호소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당 창건 예순덜과 조국광복 예순덜을 빛나게 장식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에 동원된 강선산업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이 중국기술자 노동자들과 친선의정을 도토히 하면서 용해로축율실 강철구점을 조립해서 성과를 고두고 있습니다. 용해장과 성용장 벽체 강철기둥조립에 이어 용해로축율실 강철구점을 조립공사를 하고 있는 강선산업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중국여화유리집단공사기술단 노동자들은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공정계획에 따라 강철구점을 조립을 빠른 속도로 조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물을 조립해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조중두나라 건설자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용해로축율실의 기본 권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강선산업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중국기술자 노동자들의 시공에서의 높은 책임성에 의해서 용해로축율실 강철구조물은 훌륭히 조립되고 있습니다.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낼 때에 대한 오류 공동사설을 높이받들고 황해북도 유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물길굴 뚫기에서 용해로축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해북도 유단이 맡은 로중상굴은 도중도중 그 풍락구간이 많아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로중상굴을 어떻게 끝내는가에 따라서 전반적 물길굴 공사의 성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대 돌격대원들은 누구나 없이 대대가 맡은 물길굴 뚫기를 제길래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 속에서 대대는 이미 지난 3월 14일까지 하부 확장공사를 남먼저 끝내고 지금은 보다시피 물길굴 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벽재콘크리트 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사 속도를 더욱 높여 물길굴 뚫기를 무조건 제길래에 끝남으로써 격리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계적 부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정부 산업시대의 유혹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학교에서는 10월 8일 모범교수자들과 새 교수방법 등록증 소유자 대율이 늘어나고 교원들의 급수가 전반적으로 한급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높은 실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로 과학과 기술로 본조국 건설에 한몫하는 실력가형의 인간으로 준비시킬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이자 곧 교원들의 자질 문제임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실천 속에서 자질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공학과들 현실발전의 요구와 정보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고 교수요강을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발명창의관 현상모집사업을 교원 학생들의 사업으로 심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40여권의 발명창의고안들과 교육실험기구의 현대화를 위한 60여권의 제안들 홈페이지 작성 교육점 체계를 비롯한 20여권의 발명 제안들이 나왔으며 4개의 전공강자가 발명가 강자로 2개의 발명가 학급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입학할 때는 정말 평범한 수위들이 이렇게 발명가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활짝 꼽히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꿈 아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학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20여 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3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배운 지식에 기초해서 이렇게 많은 발명들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처럼 학교 기간에 한 가지 이상이 가치 있는 발명들을 내놓는다면 나라의 과학기술적 재보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용림림산사업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날로 더욱 로그라되고 있는 현종세 요옥에 맞게 종업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계급교양실에 미지와 일제가 우리인민에게 조질인 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갖춰놓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특히 새 세대들을 도출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계급교양실 참관을 통해서 이곳 종업원들은 미지와 일제는 우리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전백배려 복수해야 할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난 초국해방 전쟁 시기 짐승도 낯출불킬 전인공로할 살인만행을 감행한 미지와 우리인민에게 해야 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일제의 추행을 고발하는 자료들은 이곳 종업원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한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조지 본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 성문들이 3월 30일 미군기지이전 착동에 동조해 나서고 있는 정부의 친미 4대 행위를 주탄해서 기자회견을 가지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공안당국이 영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주도했다고 해서 평택 지역 주민대표들에게 형사처벌을 가려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국민대책위원회가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이를 고부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민들의 의사에 욕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배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국제 고통윤 여성회 주진숙 회장이 3월 30일 대일 적개심을 토쳐넣는 독도 강탈 야망을 규탄한다 이런 제목의 당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은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최악의 역사에 대해 사지할 대신 도족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대일 적개심을 폭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조선민족의 영토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교발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고유한 조선용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찰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